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재계 리밸런싱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곳이 SK그룹입니다 될 만한 사업만 키우겠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이번 SK의 새판짝이는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핵심은 SK이노베이션과 조단이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죠 SK E&S의 합병을 통해서 적자 늪에서 허우적대는 SK온을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재계는 내일이죠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의 통합이 이뤄지는 걸까요? 네 현재 언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통합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시나리오는 사내 독립기업을 통한 수평적인 합병 방식입니다 CRC는 회사 내에 특정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내 별도의 기업체를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의 반대와 또 자칫 붉어질 수 있는 배임시비 등을 이를 통해서 피해나갈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산그룹도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두산그룹도 사업 재편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골자는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인 로봇 분야를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두산 바켓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현재 그룹 내에서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룹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장사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증권과의 사실 관심은 이번 사업 재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상장사가 수혜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SK그룹의 경우에는 SK스케어와 SK텔레콤이 거론이 됩니다 SK텔레콤은 높은 주주이익 환원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스케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SK는 그룹의 투자 전문 기업이자 중간 지조사 역할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HBM을 필두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스케어의 기업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현금 배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BNK 투자증권은 SK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12만 5천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BNK 투자증권은 SK스케어의 투자 활동 중심의 주주 환원에서 성장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통해서 현금 창출력의 개선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확실성이 좀 깊어지면서 현재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뚜렷한 수혜와 이익을 점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두산그룹으로 봤을 때 이번 합병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장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지주사인 두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DS 투자증권은 북미 시장의 영업적인 시너지와 고객 접점 확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에 따라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향후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을 주 두산과 일반 주주에게 현금 배당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개별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DS 투자증권은 두산이 보유한 자사주 18%를 밸류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악지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합병 비율이 1대 0.63입니다 결국 에너빌리티의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면 합병 시에는 로보틱스의 주식 3주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두산 바켓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산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